우리도 모르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누구도 모르게 적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. 억울하지 않으세요?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. 시계의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자,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바로 국회의원 선거인데요. 제가 SNS를 하다가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텔레그램 N번방이나 민식이법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. N번방 운영자와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죠. 민식이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들 모두 정치인들이 한다는 겁니다. 가까운 지인에게 진지하게 이 내용을 꺼내면서 어느 정당에 관심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. 그런데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어느 당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은 과연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?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대의 도입과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입니다.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대를 적용한 이번 선거에서는 총 국회의석 300석 중에 253석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대는 4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. 이 비례의석의 연동형 캡 또는 연동비례의 상한의석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 중에 30석의 비례대표를 안치고 나머지 17석인 병립형 비례의석에는 각 정당의 정당대표율 또는 정당 지지율을 계산해서 그것에 비례한 수만큼 의석을 안칩니다. 자 이 앞에 내용이 어려우셨나요?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이 앞에 내용이 곧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이번 선거에 바탕이 될 제도입니다. 다시 말해 우리도 모르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누구도 모르게 적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. 억울하지 않으세요?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익에만 눈물을 갖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있어요.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이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딛고 대의제를 통해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는 의견통합의 과정입니다. 그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죠.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든 의석을 더 하나 차지하려고 비례의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계칭하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전에 지지세력이 약했던 군소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걸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지금 그 사람들은 의견을 합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나요?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나요? 그 와중에 우리들은 저는 또 국회에서 또 싸운다 하면서 정치는 멀리하고 선고제도 뒤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의대당이 싫어서 의대당을 뽑고 정당을 보고 사람을 뽑겠죠.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그 사람 괜히 뽑았다 하고 후회하고 있겠죠. 제가 원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역사와 사회 문제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니까 역사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라는 것이 나와요. 이 사림과 훈구가 대립하고 사림이 여러 당으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. 한국사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 나중에 몇십 년 후의 학생들이 지금을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? 아 사회는 발달되었는데 왜 의식은 발달되지 않았을까?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왜 민심을 100%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지 대체 누가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국회에서 그렇게 개싸움을 벌였는지 석패율 제도가 무엇이고 왜 이것이 중진의원 구대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깨졌는지 여러분 정치를 공부합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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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